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시와 가훈 오늘은 전주 최씨 집안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최씨 가운데도 역사상 가장 많은 인재를 배출한 전주 최씨는 동본이면서도 계보를 달리하는 네 계통이 있습니다 즉 최순작을 시조로 하는 문열공파 최균을 시조로 하는 사도공파 최알을 시조로 하는 문성공파 최군옥을 시조로 하는 문충공파들 네 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어느 파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집안 어른들의 묻던가 족보를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주 최씨는 조선시대의 최씨 문종으로서는 가장 많은 인물을 배출했는데 상신이 3명이고 대제학이 2명 청백리가 3명입니다 그리고 문과에 급제해 있는 자는 무려 109명을 배출해서 명실고의 전주 최씨의 명예를 아주 드높였습니다 그런 유명한 전주 최씨 집안의 유명 인사를 다 열거할 수가 없는데 여기 생각나는 대로 몇 분의 이름을 표에 적어 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명길 선생과 문경 세제에 얽혀있는 전설을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최명길이 소년 시절에 안동 부사로 있는 외숙을 찾아가는 길에 세제를 지내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세제에 이르자 웬 젊은 여인이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혼자 가기가 무서우니 같이 가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명길을 이를 흔쾌히 승낙하고 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명길이는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서 여기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를 눈치채리고 방긋 웃으면서 사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세제의 선앙신이 온대 안동에 사는 아무아무 자수가 서울에 갔다 오던 길에 선앙당 앞을 지나면서 선앙당에 걸려있는 내 치마를 보고 욕심을 내어 이를 훔쳐다가 자기 딸에게 주었으니 이런 고약한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좌수의 딸을 죽이러 가는 길인데 우연히 공과 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최명길이는 속으로 몹시 놀랐으나 태연하게 인명은 제천이라는데 그만한 일로 사람을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라고 타이르니 선앙신이 다시 말하기를 공은 멀지 않아 정자공신으로 영의정에 오를 뿐이며 병자호란에 큰 공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명나라는 망하게 되고 청나라가 흥하게 될 것이니 청나라와 하친을 해 이 나라 사직을 보존해야 합니다 오늘 좌수의 딸을 죽일 것이나 공의 체면을 보아 증벌하는 것으로 대신할 것이니 공은 다음 날 내 체면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한 뒤 사라졌습니다 체면기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서둘러 안동에 가서 좌수 댁을 찾으니 좌수의 딸이 급사해 집안이 매우 어수선하였습니다 이에 주인을 찾아서 인사를 차리고 나서 딸을 살려주겠다고 말한 뒤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세제에서 보았던 선앙신이 좌수의 딸의 목을 누르고 있다가 공을 보고 반가워하면서 이제야 오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선앙신과 체면길의 대화하는 것을 집안 식구들이 들을 수는 없었으나 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체면길이 좌수에게 말해서 선앙장에서 가져온 치마를 불사르게 하고 깨끗한 음식으로 제수를 갖추어 제사를 지냈더니 딸이 다시 회생했습니다 그 뒤 체면길은 벼슬이 자꾸자꾸 올라 영이 되었으며 병자 호란을 당하여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리치고 정세를 잘 판단해 치욕을 참고 화청정책을 써서 국난을 수습하게 되었는데 선앙신과의 인연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끝으로 그 유명한 체면길 선생의 말씀을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공심사석이라 공물을 집행하는 자의 마음은 서사로운데 흐르지 말고 돌과 같이 공에 굳세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공과 살을 가리지 못해 죄를 짓는 공직자도 많은데 앞으로는 선생의 말씀대로 공과 살을 가려 분명하게 일을 처리하여 사람들의 신망을 엎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주 최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